그리고 작년 4월 25일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궁 90주년 열병식에서 근본 이익 침탈 시에게 선제적 사용을 하겠다고 했으며 9월 8일에는 핵무기 사용 원칙을 법제화했습니다. 이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5가지로 세분화했는데 재래식 무기 공격 임박 시와 전쟁 주도권 장악을 위한 작전상 필요 시도 포함했습니다. 즉 방어용에 그치지 않고 전술적 필요에 따라 선제적으로 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전세계 어떤 핵 보유국도 명시적으로 핵을 쓰겠다고 법제화한 국가는 없습니다. 전세계 유일하게 북한만이 공격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자기네 법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핵 사용 자체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는 김정은 요고시 군부 누군가에 의해서도 핵 단추가 눌러질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1년에 80여 발의 미사일을 동해로 서해로 마구 소화되는 것도 모자라서 작년 10월 4일에는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가 동해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연합 훈련을 마친 뒤 일본 스가루 해업을 지나서 자신의 모왕인 요코스카 항구로 가고 있는 중에 북한은 자강도에서 화성 12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넘어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 부근 상공을 지나 일본 동쪽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느 국가도 미국의 항공모함을 향해서 또는 그 머리 위로 인근의 미사일을 사격한 사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는 미국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은 이례적으로 급히 한반도로 배를 돌려서 다시 동해로 와서 연합 훈련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늘 하던 대로 강력한 대북 경고를 발표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게 끝인 겁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일 오전 북한이 동해와 서해상의 미사일 20여 발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그 중 한발은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 울릉도 인근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울릉도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갑자기 놀란 주민들이 어찌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미국과 한국이 목청만 높일 뿐 자신들을 어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을 포기하는 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은 끝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북한이 핵 포기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겠냐는 것입니다. 비핵화하면 경제 제재도 풀리고 주민들은 좋아지겠지만 김정은과 지도부는 자신들의 정권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 본인도 절대 핵 포기를 안 한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 4자회담이니 6자회담이니 끌려다니면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유엔 안보리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수없이 도발을 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북권 행사로 더 이상 제재가 채택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국제정세가 한미일 북중로 구도로 형성된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같은 다자간 양강 대립관계가 북한의 매우 유리함으로 더욱 자신있게 쏘아대고 수없는 막말과 협박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미국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핵도 없이 자신을 공격 못하는 대한민국은 완전 얕잡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남북 간 김장이 고조되면서 대한민국 국민 여론의 위기감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북한 핵 보유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은 81%에 달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김정은이 절대 핵 포기를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는 우리 국민의 응답이 7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여론 변화에 미국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에 미 바이든 행정부와 국회 등에서는 핵우산과 한미동맹의 국권함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 핵무장론의 또 다른 시각은 동맹국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쏠 경우 과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해야 하느냐는 여론조사를 미국 핵과학자협회에서 2018년 8월 실시하였는데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19.3%만이 동의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핵 보복을 해주겠냐는 겁니다. 북한이 미본토 타격 능력을 확고하게 가지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자국민 수십만 내지 수백만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부 국내 학자는 찢어진 해구사는 믿을 수 없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답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봅니다. 답은 뻔할 것이니까요. 이와 같이 북한은 핵 포기를 절대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남북한 간의 핵 균형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핵 감축 협상을 통해서 준비 핵화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북한 핵 문제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며 이 상황을 못 본 척 지나친다면 안보의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향후 대한민국 후손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점은 향후 통일 이후의 상황에서는 핵 보유국 중국,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인구, 영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대한민국이 당당히 자기 위치를 갖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강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체 핵무장을 준비해가면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MPT 조약 10조에는 해당국의 심각한 안보의 위협을 받는 비상사태시는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레드라인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믿고 지지해야 합니다. 1. 북한은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하지 마라. 2. 북한은 더 이상의 핵무기 제조를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즉시 나와라.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MPT 조항 제10조에 명시된 탈퇴의 조건, 즉 심각한 안보의 위협을 받는 비상사태 시에 해당되므로 MPT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해야 합니다. 차후 행동지침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핵무기 생산이 계속되면 MPT 탈퇴를 하고 이후 북한이 일정 기간 내에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핵무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국민 여론 70%가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놀라고 중국, 일본이 놀라게 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긴급 속보를 내보내고 미국 전개가 시끄럽게 해야 합니다. 미 국무장관이 뛰어오고 중국이 난리나게 해야 합니다. 북한도 긴장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겐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래야 주도권은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핵무장과 북핵의 교환 카드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주인공은 북한도 미국도 중국도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휴전 협상도 아닙니다. 한반도 주인인 대한민국 안보와 주권의 문제로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남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찾아와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